이곳에 어디까지 가는가 나는야 나도 잘 모른다네 종점이 어디라고 하던데 가는대로 가보는 거지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게 있었던가 어쩌다가 낯선 길인데 바람불어도 비가 내려도 가는 곳까지 가보는 그 인생소프 다 그런거 아닌가 아멘 그 인생소프 그 인생소프 나만큼 왔는가 나는야 너무 돌아왔다네 어디서 왔다고들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게 있었던가 어쩌다가 낯선 길인데 바람불어도 비가 내려도 비가 내려도 가는 곳까지 가보는 거야 인생소프 다 그런거 아닌가 바람불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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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